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이번 영상은 주인님께서 남겨주신 질문 관련 영상입니다. 비동사의 부정형, 부정형의 또 축약형 이 발음 같이 배우고 마스터해 볼 건데요. isn't, wasn't, aren't, weren't 이 발음이 원어민들의 대화 발음 속에서는요. 또 isn't, wasn't, aren't, weren't 이렇게 발음이 되지요. 그래서 각각 발음 같이 발음 기호 보면서 배우고 마스터해 볼게요. 네 우선 먼저 isn't라는 축약형입니다. is not 줄인거지요. 여기 발음 기호를 보시면은요. 음절이 두개로 나뉩니다. 위에 강세 표시고요. 그래서 앞에 이름절이 강세가 있습니다. I 대문자 발음 기호는요. 턱을 아래로 뚝 떨어뜨리면서 소리는 E라고 소리를 내는데요. E라고 소리내는 발음 기호가 두개 있습니다. 비교하여서 차이로 구분하여서 발음을 해야겠습니다. 입꼬리를 당긴 E라는 발음이 있고요. 턱을 아래로 내리면서 E라고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입모양이 A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A 소리가 들어있는 E예요. 짧게 발음하고요. A, A. 예, A 소리가 들어있는 E 발음이죠. 예, 이 발음으로 A 하고요. 그 다음엔 Z입니다. 예, Z라고 하시는데 원래 이 알파벳에 맞는 이름은 Z예요. 네, 그래서 A 한 다음에 Z 하죠. 이어서 AS. AS 라고 합니다. 같이 해볼게요. 턱 아래로 뚝 떨구셔서 살짝 A 한 모양으로 벌어집니다. AS. AS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작은 샤 바람 위에 있는 거는요. 이제 거의 발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생략하고 N에 해당하는 N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참고로요. AS 할 때에 이 Z 하는 위치예요. 위치를 또 아셔야지 정확하게 원어민 발음을 하겠죠. 예, 이 Z에 해당하는 발음과 N, T 모두 같은 혀 위치인데요. 여기 보시면 윗니 안쪽과 잇몸이 만나는 치경 위치입니다. 이 치경의 혀끝을 대시고 대셨다가 이제 Z 하는 진동이죠. 혀의 가운데 사이로 공기는 나가지만 진동을 주어서 Z, Z 하는 소리인데요. 이 단어 속에서 이어서 축약형에서요. ISN'T 이렇게 ZN'T 하고 강하게 발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하고 발성법은 우선 아시고요. Z 하는 위치예요. 그리고 N에 해당하는 위치, 혀 위치도 똑같은 위치입니다. Z 하고 N 그대로 이어서 혀 위치 움직이지 마시고요.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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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그리고 Z까지 다 같은 위치예요.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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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이렇게 해요. 그 위치 그대로 되시고 Z 해주시고 이제 콧소리죠. 그 다음에 Z 할 때는 공기 막았다가 폭 가운데, 혀 가운데로 나가면서 Z 해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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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이렇게 상대를 울려서 강하게 발음하진 않습니다. 이 z라는 소리는요. 이 z에 해당하는 z 소리는요. 단어 속에서 또는 끝에서 끝날 때 약하게 발음이 되어져요. 그냥 isn't, isn't 이렇게 되는 거예요. isn't, isn't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e 할 때 턱만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z은t 다 같은 혀 위치에 대시고 z은t 해주시면 돼요. 두 번 해보겠습니다. isn't, isn't, 네, e 할 때 짧게 소리 내시는 거예요. e 하고 isn't, 이렇게 발음교에 해당하는 소리는 isn't, 트 소리까지, 트까지 다 납니다. 그죠? 그렇지만 대화에서 원어민들은 이 발음을 트 소리까지 다 하지 않고요. 이 트에 해당하는 소리, 준비 소리가 있는데요. 앞에 으트 하는 소리예요. 으트, 으트 이렇게 공기를 으트 하고 나오려는 공기를 탁 막으면 으트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isn't, isn't 한 다음에 으트 하고 공기로 막으면서 소리가 끝나요. isn't, isn't, 네, 이렇게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트 하기 직전까지 하는 겁니다. isn't 한다고 해서 그냥 z은까지만 하고 이 아예 트에 해당하는 소리요. 소리나 혀 위치를 전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isn't, isn't 이렇게 하면 뒤에 연결될 때요. 원어민들이 발음하는 isn't, 은, 하고 살짝 멈추는 것 같은 그게 나오질 않아요. isn't, 은, 하고 살짝 멈추는 겁니다. 혀끝은 치경 위치에 대고 공기가 막듯이 으트 하는 거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보시면요. he isn't here, isn't here, 이렇게 부드럽게가 아니고요. he isn't here, isn't here, 은, 은 하고 이렇게 살짝 끊는, 끊는 그 리듬이 있어요. 살짝 끊기는 게 들어가야 합니다. he isn't here, isn't here, isn't, 으트 하는 거예요. 겉으로 소리는 으트 하고 내지는 않죠. isn't here, 이렇게 발음이 되어야 그 원어민들의 발음입니다. 한번 천천히 해 볼게요. He isn't here. He isn't here. 그래서 빨리 발음하시면 He isn't here. Isn't here. 이렇게 끊기는 것 같은 느낌 들 아시겠죠? He isn't here. 제가 He's near. He's near. 이렇게 이어서 하진 않습니다. He isn't here. 이거 아니고 He isn't here. Isn't here. Isn't 하는 소리. 여기서 으타는 멈춤이 살짝 들어가야 발음이 맞습니다. 그러면 Isn't의 과거지요? Is not의 과거. 이번에는 Was not. 해 볼게요. 여기도 똑같이 여기 앞에 이제 우선 발음기어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뒤에 Isn't는 똑같습니다. Isn't는 똑같으니까요. 앞에 Was 하는 발음만 설명해 드릴게요. 네, 강사 역시 앞에 있고요. W에 해당하는 소리는 이렇게 동그랗게 약간 우, 우 소리죠? 우 모양으로 하셨다가 살짝 동그랗게 더 벌어집니다. 우, 우, 이렇게 더 벌어지면서 우어 하는 소리를 내시고요. V 거꾸로 된 이 발음기어는요. 소리는 어라고 소리를 내는데요. 턱을 아래로 내려서 입이 좀 이제 아처럼 벌어지면서 소리는 어라고 내는 거예요. 어, 어, 그럼 약간 아 소리가 들어간 어 발음입니다. 어, 어, 네 이렇게 발음하셔서 워, 워 이어서 하면 되겠어요. 같이 해 볼게요. 워, 워, 그래서 워 한 다음에 워 하고 Z은트 똑같죠? 아까 Isn't 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Wasn't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 해 볼게요. Wasn't Wasn't 네, Wasn't 에서 똑같이 했고요. 대화 속에서 또 발음은 저희가 He isn't here Isn't here 빨리 발음 하더라도요. He isn't here Isn't here Isn't here 약간 그 끊긴 느낌 잠깐 멈춘 느낌을 하시면서 넘어가 주셔야 해요. 여기도 이제 Isn't의 과거니까 Was 발음 배운 것처럼요. Wasn't 그죠? Wasn't Here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He wasn't here He was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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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살짝 숨이 참아지는 거예요. Wasn't 만 해볼까요? Was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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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이어서 He wasn't Here He wasn't Here 빨리 이어서는 He wasn't Here He wasn't Here He wasn't Here 이렇게 느낌으로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Is, Was 에 나 추가 형 했고요. 그 다음에 면회는 이제 복수인 경우죠. 주어가 Are 그리고 Are 과거 Were 에 나 붙인 형태입니다. 먼저 Are Not 줄여서 Aren't 해요. Aren't 예, 발음 끼워 보겠습니다. 이 뚱뚱한 A 소문자 모양에 점점 R 붙은 거예요. R 동반 모음입니다. 이 발음은요. 이라고 하는데요. R 예, 발음이 이제 어 하고 뒤에 오는 이 A 뚱뚱한 거 이제 어 하는 모양이에요. 입을 길게 O 모양에다가 소리는 아 라고 소리내요. 그래서 어 어 약간 O 소리가 들어있는 아지요. 어 그리고 뒤에 어 이어서 어 어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입 모양 참고하시고요. 혀를 목구멍 쪽으로 당겨야지 어 발음되지요. 혀끝 천장에 닿지 않도록 하시고요. 어 어 이렇게 발음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 어 한 다음에 어 하면서 목구멍 쪽으로 혀를 당기세요. 어 그러면 혀의 양끝이 윗니 잇몸 안쪽에 닿습니다. 어 이렇게요. 뿌리 쪽을 목구멍 쪽으로 당기세요. 혀끝 절대 천장에 닿지 않게 하시고요. 그러면 어 한 다음에 isn't wasn't 할 때 은트 똑같습니다. 그쵸? 그냥 앞에 aren't aren't 하면 되는데요. 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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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를 목구멍 쪽으로 당겼어요. 그러면 혀가 뒤쪽으로 좀 가지겠죠. 혀끝이 그런데 이제 또 n 할 때 내려와야 합니다. 여기 치경 위치로 내려와야 하니깐요. 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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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혀끝 치경에 대시고 하면 됩니다. 조금 빨리 해볼까요? aren't aren't 네 aren't 혀를 말아서 하시면 aren't aren't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말았던 걸 다시 푸는 데 더 바빠요. 그래서 혀의 이 뿌리 쪽 뿌리 쪽을 목구멍 쪽으로 당겼다가 힘을 빼면 편안하게 혀끝이 치경 위치로 앞쪽으로 이제 내려오지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발음을 하셔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aren't 네 뿌리 쪽을 당겨요. 목구멍 쪽으로요. aren't aren't 이렇게 aren't 천천히 먼저 aren't 연습하신 다음에 빨리 하시면서 aren't aren'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혀를요 이게 정확한 발음은 aren't aren't 이렇게 발음하지만요. 강조되어질 때 이 발음을 aren't 이렇게 하지 대화 속에서 편하게 그냥 강조되어지지 않는 경우는요. 약하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여기 are에 해당하는 소리를 목구멍 쪽으로 혀를 많이 당기지 않아요. 여기 차이 보시면 혀끝이 치경에 가까이 있죠. 이것처럼 강하게 많이 당기지 않습니다. 대화할 땐 편하게 그냥 살짝만 당겨요. 그냥 aren't aren't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가깝기 때문에 편하게 은 그러니까 are 하고 당겼다가 are 했다가 은 위치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빨리 aren't aren't 이 근처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화할 때는요. 그러면 aren't aren't 이렇게 편하게 되겠죠. 그러면 문장 속에서는요. we aren't kids 우리는 애가 아니에요 라는 문장이에요. we aren't kids 그런데 저희 이거 aren't aren't 멈추는 거 지금 배웠죠. 그래서 t는 소리 내지 않고 준비 소리에 당하는 처럼요. 혀끝만 치경에 대고 그 다음에 kids 합니다. aren't kid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we aren't kids we aren't kids 빨리 발음하면 we aren't kids we aren't kids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are 과거지요. were were not were 낫의 취약형 weren't weren't 이렇게 발음기요. 앞에 똑같이 were 아까 wasn't 에 나온 것처럼요. were 똑같이 발음하시고요. 그 다음에 삼자 모양의 r 붙은 거는요. r 이렇게 발음되는 발음이에요. 혀 또 이제 r 들어갔으니까요. 목구멍 쪽으로 당기면서 r r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같이 해볼게요. r r 이 발음 대표 단어는요. 새 있죠. 새 날아다니는 새 그 단어에 발음할 때 bird bird 그 r 하는 그 발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w 소리 넣어주시고 r bird 할 때 r 그 다음에 nt 이어서 합니다. weren't 이렇게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weren't weren't 아까 aren't 처럼요. 이게 r 하고 혀를 많이 당기면 강조할 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조 그렇게 강조되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 표현이 있죠. 그럴 때는 혀 조금만 또 당기면서 발음하시면 돼요. weren't weren't 물론 입모양도 조금 이제 were 이렇게 were 강조되어지면서 입모양을 했다면 대화할 때는요. 이렇게까지 모양을 다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이 소리만 나올 수 있게요. 힘 빼시고 weren't weren't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거를 알고 계시고요. 원래 해당하는 정확한 입모양은 아시되 강조할 때는 weren't 이렇게 강조해서 발음하지만요. weren't 이렇게 아니고 그냥 편하게 할 때는 입모양도 또는 혀의 위치도 다 많이 가지 않고 과장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힘 빼시고 weren't 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weren't 해봤죠. 여기 틋까지 다 하지 않고요. 으타는 멈추는 것처럼요. weren't 혀 위치 지경에 은 으타는 것까지요. 은 은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은 하고요. 그래서 weren't weren't 해볼게요. weren't weren't 해서 문장 속에서는요. 아까 현재형이었죠. we aren't kids 우리는 애가 아니에요 라고 했었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아 아니었어요. 여기 어자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어로 넣어서 우리는 애가 아니었어요 라고 이제 과거형으로 말을 해야 할 때는 이제 aren't 가 아니고 이제 weren't 에 해당하는데요. weren't weren't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천천히 두 번 해볼게요. we weren't kids 한번 넣어요. we weren't kids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빨리 발음해도 we weren't kids we weren't kids 이렇게 잠깐 멈추는 그 느낌을 하시면서 빨리 하더라도 그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그냥 we weren't kids 이렇게 이어지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죠? we weren't kids 라고 발음을 하셔야 해요. 네 물론 너무 빨리 정말 원어민들이 대화할 때 알아듣기도 힘들 만큼 아주 휙 지나가는 발음이 있죠. 이럴 때는 이 멈추는 것도 들리지 않을 만큼요. 그 멈출 틈도 없겠죠. 그냥 we weren't kids 이렇게 빨리는 휙 지나가겠는데요. 그냥 we weren't kids 이렇게 부드럽게 이게 없이 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짧게만 이라도 멈춰서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Practice makes perfect이니까 연습 많이 하시고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올리브 그만큼 영어 할 때까지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